안녕하세요. 매주 찾아오는 건강가이드 헬스앤이시입니다. 배고픔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일반적으로 서서히 허기가 지는 것을 생리적인 진짜 배고픔이라고 하는데요.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감정 기복에 따라서 갑자기 식욕이 높아진다면 이 감정적인 가짜 배고픔일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런 배고픔의 구별이 다이어트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. 헬스앤이시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최근 가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높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한 병원에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두 달간 다이어트를 시행한 20, 30대 여성 70명을 대상으로 배고픔 구별에 대한 인식도 조사와 다이어트 효과를 분석했는데요. 그 결과 배고픔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8주간 평균 3.6kg이 감소됐고 그렇지 않은 그룹은 평균 1.8kg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배고픔에 대한 구별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건데요. 평소에도 배고픔을 잘 구별하기 위해선 식사 후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만약 배고픔이 느껴진다면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물을 마시고 20분 후에도 여전히 공복감이 있다면 진짜 배고픔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기상캐스터